인생공항 인생공항 안녕 인생공항에 도착했어요 머리가 선발이 됐네 우리 체크인을 하도록 하죠 우린 G 카운터에서 다시 대한항공 A 카운터로 가는 중 진짜 멀다 멀어 멀어 학교 동안 많이 힘드셨죠? 네 저는 살이 쪘다니 성격이 좋아졌어요 오늘 드디어 해방이시네요 우리는 서울에서 Vancouver로 간 다음에 아까 보딩패스도 연결시켜주셨어 대박 친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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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절하면 감동 먹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역시 세상엔 좋은 사람이라면 잘 믿었죠 굿굿 이제 갑니다 이제 타러 갑니다 신난다 가볍게 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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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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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마리에가 1마리에 나비가 되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